고용 부분도 한번 볼게요. 고용도 미국이 저도 그렇고 또 우리 해수한코랑도 많이 봤지만 이게 안심할 게 아닌 게 대기업 위주로 지금 사람 어마어마하게 감언하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였었죠? 아마존 얘기했었고. 그렇죠. 메타도 얘기했었고 트위터도 얘기했었고. 트위터, 테슬라도, 일러 머스크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이어서 디즈니가 월트 디즈니가 이번에 또 실적이 부진했잖아요. 정리 해고를 예고를 했습니다. 사실 스트리밍 사업에서만 이번에 우리 돈으로 1조 9천억 원 순손실을 기록했거든요. 디즈니가. 이에 따라서 지금 뭐 중요 직책 제외한 모든 부서에서 신규 채용 중단하고 감언을 좀 대대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디즈니도 정리 해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또 트위터가 추가적으로 감언을 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그래서 사전 통보 없이 계약직을 지금 5,500명 중에서 4,400명을 해고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대규모 감언 릴레이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많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그러면 미국의 고용 지표도 곧 돌겠죠? 사실 연준이 금리를 마구마구 올릴 수 있었던 데는 고용이라는 아주 튼튼한 지표가 받쳐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에서 마구잡이로 감언을 해버리면 이거 고용도 튼튼한 게 아니겠네라는 또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조금 더 힘을 더해줄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가슴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가슴이 아픈 거잖아요. 하고 우리나라도 꼭 오더라고요. 미국에서 구조조정하면 여파가 정말로 한 2, 3개월 1분기 내로 또 올 것 같고 최근에 또 제 지인도 판교 쪽에 있거든요. 엔지니어인데 진짜 몸값이 천진부지로 올랐다가 요즘에는 개발자들도 엔지니어 부분데요? 개발자 세상이었거든요. 한 3년, 4년. 그런데 약간 좀 개발자들도 느낌이 좀 있대요. 이게 지금 호시절은 가나? 이런 느낌? 그렇구나. 개발자도 그렇군요. 증권사는 또 이미 갔죠. 이미 많이 감언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미국발, 지금 미국 대기업발 진짜 엄청난 감언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국내에는 어떤 여파를 미칠지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